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할 얘기는 오답노트라고 하는 게 진짜 필요한가? 또 오답노트를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답노트를 선생님이 그냥 내가 임의로 설정해서 갖고 온 건 아니고 선생님의 현장 학생들 중에 한 명의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좀 상담 같은 걸 좀 요청을 했어. 그 얘기를 보고 나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이거 좀 공유하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먼저 이게 이제 학생한테 온 거야. 수 땡이라고 하는 친구지. 쭉 있는데 포인트는 이거야. 생명과학 오답노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었나 봐 몇 개.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여쭤봅니다. 이거 정말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걸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또 이제 쌤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는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스타일하고 내 말이 안 맞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자신의 스타일을 살려서 그대로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나는 이걸 할까 말까 내 스타일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쌤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선생님들 얘기도 듣고 또 이제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가 판단하기에 가장 맞는 걸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무조건 내가 답이야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각자의 생각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우선 이 오답노트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라고 하는 걸 보잖아. 그럼 형식의 포커스가 되게 많이 맞춰질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트는 뭘 쓰지? 어떻게 쓰지? 뭐 몇 장짜리 쓰지? 뭐 얼마 크기? 막 이런 거. 또 어떻게 써야 되지? 가위로 해야 되나? 손으로 대충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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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나? 뭐 플로 부실까? 뭐 그런 거 있잖아. 가위로 해야 되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마 그거 같아. 선생님이 이제 러셀 각 현장 학원들을 다니면서 보니까 이 화장실 벽면이랑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는 벽면에 우리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몇 개 해놨더라고. 근데 거기에 뭐 가위로 정성껏 노려서 오답노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 맞아. 내가 어떻게 들은 것 같아. 그리고 와, 우리 회장님이 그걸 하라고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어? 메가스터디 창업 선생님, 창업자이신 분이 시켰으니까 당연히 옳은 거겠지? 해야 되겠다. 이러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이런 게 있잖아. 가위로 정성껏 만들어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가위로, 손으로 이런 거. 이게 다 형식이잖아. 또, 또 있어. 아이고, 왜 너 앞으로 가. 또, 뭘 쓰지, 뭘? 어, 가위로 정성껏 오렸어, 썼어. 그래야 내가 뭘 쓸까? 해설지 옮겼어야 되나? 그럼 뭘 써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쓰지? 이렇게. 근데 이거, 이것까지는 그래도 양반이지. 요, 생각, 요게 이제 딱 현상이 나타나면 막, 허이씨, 어떡하지? 한 장의 앞뒤에 문제가 있는데 둘 다 틀렸어, 막. 내가 이렇게 앞에 걸 오려는데 뒤에 거 막, 잘려있고 막 이래. 어? 둘 다 틀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프린트,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또 해야 되나? 그럼 복사실까지 또 가야 되는데? 아, 그럼 시간 또 많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생각보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아, 뭐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야. 나 경험담. 야, 다 경험담이지. 내 경험담이야, 다. 쌤도 이런 일이 있었지. 틀렸어, 앞뒤에 다 틀렸어. 어? 어, 또. 그런 걸 쌤도 겪어봤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이걸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왜 하는 거냐, 이거. 야, 오답노트를 왜 시키는 거지? 왜 어른들은 오답노트 하라고 하지? 그럼 무조건 오답노트 해야만 성공하나? 오답노트 안 한 사람 중엔 성공한 사람 없나?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그치? 그래. 그럼 왜 하는 거야? 이거 왜 하는 거니? 본질이 뭐냐? 이 생각을 한번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본질은 내가 틀린 문제, 내가 몰랐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완벽하게 알아둬라. 이거네, 이거. 그치? 야, 너 이거 틀렸네? 너 몰랐네?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뭐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인데 내가 기역 동그라미, 니은, 엑스, 디귿, 엑스 했는데 답은 기역, 니은 고르는 경우들도 있잖아. 그치? 그런 건 됐고. 그냥 진짜 몰랐던 거. 야, 몰랐던 거를 정확하게 알게 하려고 오답노트를 쓰라고 하는 거야. 그걸 안 하면 잘 안 하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오답노트를 쓰는 이 가위로 오려서 풀로 붙여서 막 이런 시간에 한 번 더 공부하면 그게 되는 거 아닌가? 어, 난 된다고 생각해. 쌤 생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러면 생각해봐. 왜 하는 거야? 모르는 거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리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몰랐던 거만 정확히 복습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굳이 자르고 이럴 필요 없이 책이 있으면, 혹은 여러분이 어떤 걸 이렇게 사진 찍어서 풀기도 하더라고. 요즘 태블릿이 있으면 그것만 잘 체크를 해서 옆에다가 책이 있으면 포스트잇을 붙여서 하시든. 아니면 태블릿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탁 옮겨서 하시든. 그 옆에 뭘 쓸 거냐? 그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뭘 몰랐지? 해서 문제의 요소들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사람의 유전통합형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부모 라인의 유전자형, 표현형, 종류, 가짓수, 비율 중에 무엇이 있는지. 생식세포, 유전자형의 종류, 가짓수, 비율에 무엇이 있었는지. 출제자가 정보로 제시한 자손의 유전자형, 표현형, 종류, 가짓수, 비율 중에 어떤 요소들이 나와 있었고 어떤 요소를 썼어야 했는지. 그런데 내가 쓴 건 뭐고 못 쓴 건 뭔지. 내가 어떤 요소를 어떻게 잘못 봐서 이렇게 가게 됐는지. 그러면 난 앞으로 이 요소, 이런 문장 구조가 나오면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하겠다라는 걸 써놓으면 되는 거야. 노트를 만드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는 거야? 몰랐던 거 복습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몰랐던 거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복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쌤이 생각하는 오답노트는 딱 이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한 문제가 있으면, 틀린 문제가 있으면, 몰랐던 게 있으면 거기에 첫 줄부터 끝의 줄까지 출제자가 제시한 문제의 요소들, 조건들을 정말 상세하게 분석해보는 거야. 줄쳐가면서 이게 상염색체인가? 성염색체인가? 서로 다른 염색체인가? 아니면 그냥 상염색체면 하나의 상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계속해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요소들을 다 포스틸에 쓰시던 아니면 어디다 쓰시던 다 일일이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의미 있게 활용해야 될 것과 내가 활용 못한 것들을 정리해보는 거지. 굳이 찢어서 노트에 따로 옮겨서 붙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책 한 권을 끝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첫 번째 1권 끝났어. 그럼 뭐 하면 돼? 첫 페이지부터 끝의 페이지까지 내가 정리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틀릴 때마다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럼 그걸 다시 보면 되지. 다시 보면 돼. 쭉. 그리고 이걸 버리지 말고 그대로 간직해두시면 돼요. 간직해두시면.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사. 그 두 번째 책. 같은 과목의 두 번째 책을 샀다는 얘기야. 선생님은 생명과학이니까 생명과학 첫 번째 한 권 풀었어. 두 번째 책을 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막 풀 거야. 막 풀 거야. 근데 또 틀릴 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또 거기다가 이 작업을 막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두 번째 책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첫 번째 책을 다시 갖고 와서 이제 그럼 두 권 됐네. 그러면 첫 번째 책부터 두 번째 책 끝까지 틀린 거 다시 한번 다 정리해보는 거야. 다 보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둘 다 버리지 말고 다시 쌓아놓으면 돼. 그리고 세 번째 책을 사. 원래 쌤이 추천하는 건 첫 번째 책을 사서 풀었잖아. 그럼 첫 번째 책이랑 똑같은 거 한번 더 풀어도 돼. 보통 여러분 선배들도 그랬었는데 틀린 거 또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 이렇게 오답을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두세 번 반복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다 치고 두 번째 책 그리고 세 번째 책을 샀어. 그럼 세 번째 책도 또 풀고 틀린 부분은 이런 식의 분석을 막 해서 오답 노트가 아니라 오답을 정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책이 끝났어. 그럼 뭐 하면 돼? 눈치챘죠? 세 번째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을 갖고 오면 이제 세 권 된 거잖아? 그러면 다시 첫 번째 페이지부터 끝의 페이지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책은 세 번째 보는 거고 그러면 시간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당연히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 아, 내가 이거 틀렸었지. 내가 이런 유형에서는 이런 요소를 분석을 안 했었는데 이제 내가 아는구나.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책 보고 두 번째 책 보고 세 번째 책 보고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또 쌓아놔야지. 그리고 또 네 번째 책을 해서 또 공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시간 쓰는 그 느낌이 없을 거잖아. 그리고 나는 오답을 공부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잖아. 그쵸? 어, 해서 쌤이 고학생한테 이 얘기를 문장으로 쭉 썼어. 근데 이제 문장으로 쓰면서 내가 한계를 느껴서 아, 이거 영상으로도 찍어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한테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게 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답노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를 잠깐 소개해봤고요. 여러분들도 또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하면서 내 스타일엔 이게 맞겠구나. 내 스타일엔 이게 맞겠구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수고하셨고 쌤이랑은 강좌에서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수고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